이거 어디야? 빵, 배는 따로. 아주 마음에 드네. 어머니는 살이 너무 크다. 엄마하고 아빠? 응. 아프다, 아프다. 여기다. 자기 이거 들어줘. 추워. 아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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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사진 먼저 찍어야지. 웅담이야, 마셔. 귀여워. 얼마나 내가 잘 찍어야지 봐봐. 알았어. 너 진짜 귀엽다. 이거 뭐야? 이거 육즙 봐, 이거 난리나지네. 어머, 어머, 이거 봐봐. 자기야, 자기가 잘라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, 엄마가 잘라. 이거 맛있어. 엄마는 그냥 먹는 거 같아 생각이 안 나. 응. 엄마, 여기 너무 와보고 싶은 거거든. 놀 사람이 없는 거야. 아빠는 맛 보고. 놀이네, 내가 스카르 inviting me. 고 했던 말은Work была 아픈 엣 Prevention price, 학생stone에 놓치지 마려 팔. 불빛 entitled어요. 마실 화살인지 안남자지 iss! 엄마 엄청 beds debt. 엄마 지금 주방증이야 밤이야. classe도 안돼. 낮 12시 15분이야. ejene loud. 오사이의 위에main 비만 Diamonds. 호시 Tayan 날씨 representa eine Vers flower generale. 2, 9, 10, 8 잘했어 한 번 해볼까? 아, 예바네요 우와, 짱! 정진이 우리 아이 처음 오기쓰기 감동찌개 이런 식으로 발 벗고 나서다 발을 벗고 열심히 입고 있습니다 어때? 다시 읽었어 순식간에 읽어버리네 올라? 우리 잘 타네 한 바퀴 안 넘어지고 쌩하게 타네? 응 너한테 고기 돌리잖아 똥도 싸죠 똥도 싸죠 바로 똥도 확인하죠 멤버스 바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맛있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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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든 타게도 타겠다 내 의지가 강하네요 지금 두 발이 중심하기가 힘들어 이제 먹을게 끈적이 맛있게 놀아 다시 퀵 모든 날이 다 먹었고 또 한 벚어로 떡볶이 부족해서 시켰어. 야 준이가 여기서 맵지 않니 이런다. 우와 이만큼 먹을게. 남은 거 엄마 먹어주세요. 더 먹을 거야? 두 개 남은 건데. 하나씩 나눠 먹을까? 마지막으로. 오늘 못할 것 같아요. 운동이요. 볼트는 들어가자마자 바로 골랐어요. 이거랑 이거랑. 준이는 마음에 드는 게 없다고 인터넷을 사달라고 그러고. 원래 준이 킥보드 사러 갔는데 준이는 이런 모양이 싫다고 하더라고요. 깔끔한 게 좋다고 해서 결국 준이는 사질 않았고. 오늘 볼트 값만 다 샀네요. 커피 한. 아니 커피만. 날개 주스 하나 주세요. 가져가실 거예요? 네. 기다리세요. 이렇게 하는 거야? 할 수 있어. 엄마 뒤에 있어. 할 수 있어. 엄마 잘했어. 응 잘했어. 하하하하. 나 갈 수 있어. 현실 많아. 찍을 수 있어. 뭐.. 아.. 맛있겠다. 컵. 잔. 쌍으로 전혀. 동영상이야? 어.. 찰칵. 찰칵? 잘 먹을게 챙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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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먹을게 찰칵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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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네 국버즈 첫날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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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 수 있어 너무 신기하다 저희까지 연결돼 있어 야 오늘 무슨 뭐 이렇게 예쁘냐 엄마 아니야 엄마 아니야 그거 엄마 아니야 뭐 살 거야? 목말라 목말라 때문에 목말라고요 치즈가스 목말라 좋다, 좋까! 제가 할게! 말만 제가 할게요! 카메라 그렸어! 물을 맨 처음에 했는데 처음 넣은 게 후추살이야! 이 흑나무 뒤집어야지! 형아 봐봐! 이제 젓갈을 써야지! 네, 감사합니다! 이 흑나무 뒤집어야지! 저기요! 이거 한 주세요! 많이 드세요, 할머니, 할아버지! 많이 드세요, 할머니, 할아버지! 많이 드세요, 할머니, 할아버지! 고마워! 아들아 배웠어? 네, 이렇게! 딴 데도 수치해 보인다! 그것도 아닌데, 뒤집네! 고마워! 얘들아, 너희 쌀 좀 사줘야 되나? 뭐 하는 거야? 봐봐! 장미국살! 오, 예쁘네! 잘 먹어! 잘 먹어! 할아버지 마! 접용하는 방법! 그리고 딱 하면, 멈춰버려! 딱 하면, 팍! 아, 귀여워! 아, 귀여워! 이렇게 밀었지? 이렇게 밀었지? 이렇게 밀었지? 이렇게 밀었지? 으이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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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지 닦기! 너가 울면, 아빠도 엄청 속상해! 알았지? 아빠한테 잘 있다고, 엄마가 사진 찍어서, 아빠한테 보내줄게! 잘했어? 잘했어? 네, 플레이! 넵! 일어서! 태꽃! 엄마한테! 한강씨, 여기 있으면 살 빠진다니까? 또 보여줬네, 바빠서! 또 바쁘게 보여준다! 오랜만에 반차 드리겠습니다! 우리 딸이 구워라고! 감사합니다! 고맙습니다! 아껴서 잘 먹을게요! 아니, 많이 먹어! 다음에도 또 해줄게! 우리 엄마 헬스장도 가고, 아... 아침밥 채로 주시고, 아주... 샬류무스켓 아가씨! 아가씨 맞아요? 모자이크처럼 아가씨인가요? 어! 예뻐해 주세요! 네, 잘 먹겠습니다! 안녕! 한 번 먹으면 맛있어! 특히 이거! 특히 이거! 특히 그거? 애호박이 맛있어? 손날치기! 손날치기 아니라니까! 뭐... 그게 맞아? 어! 양사모님이 그런! 알았어! 이렇게 하는거야! 엄마! 엄마... 엄마! 엄마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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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펼쳐서 여기다 올려놔 생선 새우라고 해줄래? 개맛살 손 씻었으니까 아빠 아아 오 맛있겠다 오 맛있다 어때? 토끼지는 베개에 눕혀 놓고 자기는 이렇게 걸쳐서 오 진짜 아기다 너 요리집으로 갈래? 풀먹어 아니 풀 뜯지 말고 오 진짜 이쁘다 오 잠깐만 너무 가까운 것 같아 우리 잠깐만 캡 닭두기 청취는 못 참겠지 엄마 손이 다 묻었어 어떡해 따로 맘마를 주시네 따로 맘마를 주시네 에이 언제 시켜야 되나 했는데 보니까 이렇게 매치해서 자극적으로 핸대로 하듯이 그냥 하면 아이가 나중에 트라이 할 수 있다 이 뽀뽀는 볼뽀뽀로 종류만 바꿔라 요즘에도 빠른데 5학년은 너무 늦지 않은가 그전에 잘못 접할 바에 빨리 또래 애들 몇 명 모여가지고 남자 신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거부감 없이 너무 충격적이잖아 음지에서의 대화가 이루어지기 전에 양지에서 다 이렇게 해결을 하는게 아 숨이 맛있어 집에 커피 머신을 또 사고싶나 그렇게 가루를 내리면 그치않아 이사가면 스스로에게 주는 집들이 선물로 ㅋㅋㅋㅋ 8 32 4 9 36 헉 왜 왔어? 으아 으아 축하해 하하하하 귀여워 너무 우리 길 빠져들 아 나 술 마시고 싶은데 알바맛 거의 먹고 싶고 사람들 너무 먹고 싶고 구름도 싸 막 이런거 상소리맛고 다 마시고 싶어 술만 벌려 물 맑은거 봐 포로로로로로로 포로로로로로 포로로로로도 빨리 드세요 이제 끝내 드세요 아 기다려봐 기다려봐 기다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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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증이 이거 먼저 먹었구먼 난 좀 메밀전이 아니에요 메밀전이라고 너무 그렇네 ㅎㅎ 우유 오우 진짜 따라하는 거지 뭐하는 거지? MZ세대 왜 이런데 막 쳐가지고 컵이 막 쏘아지고 그러는데 아이고 옛날에 다 하던 거지 그런 것도 아유 잘 먹는 거 봐 야 야 아 저 이빠 어머 깜짝이야 오빠가 뭔가 흐려야 제맛이 나네 꼬불꼬불꼬불 맛좋은 라면 후유쩝쩝, 후유쩝쩝 맛좋은 라면 후유쩝쩝, 후유쩝쩝 맛좋은 라면 유아가들 엄마, 얘 심플하다, 이름이? 잘하네, 정리 다이어트한다고 사놨는데 아, 손이 안 가는 거 어떡해 배아노, 배아노 2주 동안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느낌? 한동안 밥을 안 해먹고 그냥 배달과 외식에 쩌들어 살았더니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오늘은 식물 쓰레기 내가 꽉 채울 예정 유난한 거예요 그리 Bundesregierung 메뉴원 seeking количество 쏘고 휩쓰기 보낸 대ак처 3주시간 사내 고객님 맛있게 비키고 행복할 시간이네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멘트 안 해? 아빠 생일이에요 축하해요 감사합니다 지은이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부탁이 있어요 뭐냐면 아빠 알통 더 길러주세요 왜냐하면 저 잘 때 무서워요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뭐냐면 느끼자는 거예요 그것도 영화 보면서요 아빠 축하해요 라고 해야 되는 거지 지금 고마워 아빠 나 저 린디아 거 볼 때 다 어? 끝이야? 끝 어이구 또 없을까요? 또 보고 오시는 거 새주가 나옵니다 소원을 생각해 속으로 제발 사몰이가 따지더라구 그리고 또 제발 내 춤을 죽겠더라구 엄마가 화내지않고 가족한테 하악 사몰이도 하늘내면서 내려왔으면 귀신 사몰이도 내려왔으면 딱 좋겠습니다 아빠 가져야지 가져 보세요 아빠 팔이 왜 이렇게 두꺼운이 나와요 하트 여보 하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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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슴벌레 밥먹는 거 구경 중이야 오우 미안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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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사슴벌레 모기가 이렇게 너무 맛있게 생겼어 사삼골 마지막 마지막 아 통과 자지만 5단을 하셔야 됩니다 5단? 5 2 5 2 5 2 5 2 엄마 5 4 5 5 5 5 5 5 5 6 5 5 6 2 5 5 5 5 5 5 5 오빠 옷 갈아... 옷 갈아주라고? 옷 갈아주네? 일로 오세요 휘낭시에 도로 이렇게 샀습니다 에그타르트 이거는 하나에 1,800원 이건 휘낭시인데 1,700원에서 한 2,500원? 개당 그러더라고 원래 약국 안 좋아하는데 마이스버그도 시켰어요 무화과는 못 참지 무화과는 못 참지 무화과는 못 참지 아까 약하고 진짜 맛있었어요 여기는 맛집이네 얼초하고 남은 거는 어디... 야! 안 돼! 그만 먹어! 색감이 알록달록 예쁘게 되셨네 너무 귀여운데? 너처럼? 맛있겠다 에이? 에이? 에이, 관심 없어요 응 ㅋㅋ 어쩌면 찜기로 한꺼번에 네 iene 에이 5,000원 roit 어떤 안전 더 마셔 호시 애호려 잔이 너무 예쁘다 고건 이거 마시면 나랑 혼자 마실 거다 평생 혼자 마실 거다 먹을래? 이거 마시면 물 마시는 거다 나랑 사귀는 거다 짠 짠 짠 짠 옛날에는 그래 아이 착해 엄마 나 다 먹은 데 짠할 수가 없겠네 아 몰라 아빠는 원래 이거 안꿈고 먹던 사람인데 안꿈고 면사리 추가 두 번 해서 먹던 사람인데 기다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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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짠 조금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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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어? 엄마가 계속 마실 때 엄마는 어디를 먹어야지? 엄마가 안 먹을래? 엄마가 안 먹을 거 엄마가 안 먹을 거 엄마가 안 먹을 거 엄마가 안 먹을 거 맛있어? 사슴벌루 사슴벌루 어우 더워 덥지? 나가자 얘들아 우리 나가야 될 것 같아 이 상태 있다고 우리 다 우리 다 쭈욱 다쳤어 어디야? 돈까스 췄어 어디야? 떡볶이 있지? 떡볶이 있지? 이마트도 문 닫혔네 이럴수럴수 맛있어 잠깐 브레이크 타임이네 여기 갈라 했더니 석밥지 돌고 돌아서 온 것은 돈까스입니다 드디어 왔다 가자 아무도 없네 생맥스 엄청 넓다 이렇게 감사합니다 밥 다 먹고 왔어 여기 가고 싶었던 카페 있었는데 같이 갈래? 아니 모든 사람은 내려가요 퀵퀵퀵 아이고 감사합니다 엄마 나 이거 먹을래 엄마 것 해주는 거야? 고마워 배웠지 엄마한테 이렇게 어? 저거 봐봐 매너 매너 남 엄마 나 이거 먹고 싶어 먹고 잘했어 ㅎㅎ 퀵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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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다 먹고 싶어 아싸 퀵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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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퀵 퀵 대신 Colombia improvement 이 셋 다 나오면 멍티하는 거 같잖아 엄마는... 엄마가 있을게 엄마가 있을게 엄마가 있을게 지갑을 두고 왔으면 내가 더 위험한 거 아닌가? 지우지 어디 있어? 엄마가 터놓아! 엄마 옷을 닦아 여기 엄마가 여기 닦아 엄마가 여기 닦아 아 빨리 빨리 가 응 응 빨리 배 불러 배 안 부려 배 안 부른데? 진덕게인가? 종류가 너무 많네 엄마 포인게인데 맨날 보고 있잖아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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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떡해 너 쳐다본다 어 어떡해 엄마 안 열려 문 열어달래 우리가 얘 키우면 나갈 수 있잖아 안 돼 사기 말고 아이고 조금이들 어떡하네 잘 도착해 사빈이 난데 사빈이 난데 찾아 엄마 못 잡아 내가 못 잡아 뭐야? 치즈랑 같이 한 거야 여기다가? 치즈를 올려서 구운 거야? 어떻게 구운 거야? 먹을 때 좀 치즈 올렸지 어머어머 아삭아삭하고 맛있지? 그러게 뜨거워! 어우 진짜... 아주 사랑이 더는... 아야, 이게 아악! 온몸이 자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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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몸이 자아